자 리더스뱅크 5권 오늘은 2번 그리고 3번 연 따라서 한번 해볼게 페이지는 14페이지입니다 자 2번 문제 일단 오른쪽 페이지에 주어진 문제들을 좀 봅시다 1번은 이 글의 흐름으로 보아 다음 문장이 들어가기에 적절한 곳은 주어진 문장을 알맞은 자리에 집어넣기 요거는 실제로 수능에서도 나오는 유형이다 그지? 그래서 요 문제도 한번 잘 풀어봐야 되고 그리고 2번 문제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은 역시 요것도 실제로 수능에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자 그래서 요런 1, 2번 문제는 정말로 수능 연습한다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보자 자 시작해보자 Are you sometimes tired and sleepy in the early afternoon? 자 묻는 문장으로 시작을 하고 있네 당신은 tired 한가요? Are you tired and sleepy? 당신은 때때로 sometimes는 때때로 가끔 요런 뜻이죠 당신은 때때로 피곤하고 졸린가요? tired and sleepy and는 지금 형용사 두 개 연결하네요 tired, 피곤한, sleepy는 졸린 둘 다 형용사지 자 그런데 언제? In the early afternoon 이니까 이른 오후에 밤이 아니라 오후인데 이른 낮에 혹시 이렇게 피곤하고 졸린가요? 자 if so if는 만약에 뭐뭐라면 이런 뜻인데 뒤에 나와 있는 요 so는 so가 그렇게 그런 이란 뜻이 있지 그래서 if so 하면 만약 그렇다면 즉 여기서 말하는 그렇다라는 거는 어 만약 이른 낮에 졸리고 그렇게 피곤하다면 요걸 말하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you are not alone 당신은 alone 혼자가 아닙니다 즉 너만 그런 게 아니다 라는 표현이야 you are not alone alone은 혼자 홀로 이 말이지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낮인데 이른 시간에 졸리고 피곤함을 느낀다 뭐 이런 얘기겠죠 자 many people feel the same way after lunch 많은 사람들이 feel, 느낍니다 the same way,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이라는 same은 항상 더와 함께 다니지 그래서 the same이라고 표현을 하고 way는 방법, 방식, 원래는 길이라는 뜻이지만 주로 방법이나 방식이란 뜻으로 쓰이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느껴요 근데 언제? after lunch 점심 식사 이후에 뭐 식곤증 그런 건가 보다 그치? 점심 먹은 이후에 똑같은 방식으로 느낍니다 자 they may think that 그들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걸요 이런다 뭐라고 생각? that 뒤에 나오는 내용 that 쩔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자 may는 약한 추측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뭐 뭐 할지도 모른다 우리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하지 자 그들은 아마 대절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항상 접속사 that 나오기 시작하면 그 뒤에는 다시 또 주어 동사 완벽한 문장이 이어질 거니까 그 대절 안에서도 주어 동사를 꼭 찾읍시다 자 그래서 eating lunch 점심을 먹는 것 요게 대절이 주어다 그치? 그 뒤에 동사 makes 나오네 점심을 먹는 것이 makes 만든다 근데 만드는데 them 요거는 그들을 이라는 메이크의 목적어 근데 그 뒤에 feel 느끼다 라고 갑자기 동사 원형 목적어 뒤에 있는 요거는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보 문법적으로 중요한 거는 메이크는 요렇게 뒤에 목적어랑 목보가 오는 걸 우리가 오형식이라고 하는데 메이크는 오형식에서 우리가 사역 동사라고 배웠어 사역 동사는 세 가지 있죠 하게 하다 let 하게 하다 have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메이크 시키다 하게 하다 요 세 가지가 사역 동사고 이런 사역 동사 뒤에 목적어를 쓰고 그 다음 쓰는 이 목보는 어떻게 쓰자 동사 원형으로 쓰자 그래서 요 feel 얘를 원형으로 to feel 아니고 feeling 아니고 feel 원형 썼죠 자 그러면 다시 볼게 eating lunch가 지금 대절의 주어였어 점심을 먹는 것이 makes 만들어 그들을 feel sleepy 하게 즉 졸리게 느끼게끔 그렇게 만든다 라는 게 대절의 내용인데 그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점심 이후에 밥 막 졸리고 이러니까 아마 점심 먹은 것 때문에 이렇게 졸리나 보지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or 아니면 in the summer 여름에는 they may think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요렇게 요것도 대절이겠지 it is due to the heat 자 due to 라는 거는 뭐 뭐 때문에 요런 뜻이야 어 그것이 무엇 때문이다 더 히트 열기 때문이다 즉 여름에 더워서 열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a b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 주어진 문장 집어넣기 아까 그게 1번 문제였기 때문에 일단은 1번에 그 주어진 문장 먼저 읽어봅시다 책 보세요 책의 15쪽에 1번 문제 however 그러나 the real reason lies inside their bodies 자 이런 문제에 알맞은 위치에 문장 집어넣기 라든지 요런 문제 또는 뭐 글의 순서 찾기 라든지 그런 문제에서는 however 같은 저런 연결어가 굉장히 큰 단서가 된다 그랬어 however 그러나 하지만 이런 뜻이잖아 자 그럼 이야기가 이제 뒤집히겠다는 거지 그러나 the real reason 진정한 이유는 lies lie는 거짓말하다 물론 그런 뜻도 있지만 누워있다 눕다 그래서 놓여있다 요런 뜻이 있어 자 진정한 이유는 있습니다 놓여있습니다 어디에 inside their bodies 그들의 신체 내부에 그들의 몸속에 바로 이유가 있다 이러네 그러나 라고 말하고 이유는 몸속에 있어요 라고 말했어 사실은 지금 여기 A번 봐봐 좀 전까지 사람들이 낮에 밤도 아닌 낮에 이렇게 졸리고 그런 경우 있는데 특히 점심 먹은 후에 똑같은 방식으로 느끼니까 나름 추론했던 게 사람들이 추측했던 게 내용이 두 가지가 나왔어 첫 번째는 뭐였지 아마도 밥 먹은 것이 그렇게 졸리게 만들었을 거야 라는 추측 아니면 2번 추측 여름에는 뜨거운 열기 때문에 따뜻해서 그래서 아마 졸릴 거야 이런 식으로 추측을 했다 외부적인 요인들이다 그치 그러면 A에는 충분히 주어진 문장이 일단 들어갈 가능성은 있어 그러니까 A 뒷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돼 신체 내부에 그 원인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만약에 A 뒤에 이어진다면 정답은 여기 A번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주어진 문장이 자 그럼 이제 A 뒷부분을 한번 확인해보죠 일단 A는 가능성은 지금 있다 In the early afternoon 이른 오후에 About 8 hours after you wake up 이 이른 오후라는 거를 부연 설명을 해놨어 참고로 이른 오후는 약 8시간 후라는데 뭐 한 후 After you wake up 네가 일어난 지 8시간 후쯤 되는 그런 시간인데요 이 말이지 자 그런 이른 afternoon에 Your body temperature goes down 어? 너의 신체 온도가 어떻게 된다? 내려간다 너의 체온 이야기를 하고 있어 자 그러니까 아마도 답은 아까 주어진 문장 그거는 1번에 들어가는 게 맞겠네 그치? 밥 때문인가? 날씨 때문인가? 아니요 그러나 진짜 이유는 바로 네 몸속에 있어 라는 그 말이 A번에 딱 들어가고 꽤 뒤에 내용 이어지면 되겠네 네가 잠을 깬 지 한 8시간 이후쯤인 그런 Early afternoon 이런 오후가 되면 너의 체온이 떨어집니다 몸 이야기를 하네 자 This makes you slow down and feel sleepy 이것이 바로 이것이 만듭니다 너를 slow down 하게 그리고 또 feel 하게 자 일단 항상 해석을 할 때 This 이것이라고 하면 이거는 앞문장 이라고 얘기했었어 지금 여기 This도 앞문장의 내용 가리키는 거야 일어난 지 약 8시간 정도 지난 일은 오후 시간이면 너의 신체 너의 체온이 떨어진다 라는 바로 이 사실 말이야 자 이것이 즉 너의 체온이 떨어지는 것이 makes 만든대 너를 slow down 좀 느려지게 만들고 그리고 또 feel sleepy 졸리도록 졸린 느낌 느끼도록 그렇게 만든대 아까 했던 건데 make는 하게 하다 라는 사역동사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목적어인 you 뒤에 목보를 slow down 그리고 feel 둘 다 어떻게 썼냐 동사 원형으로 썼다 그치 사역동사의 목보는 원형으로 쓴다 자 1번 문제는 해결을 했고 어쨌든 체온이 떨어져서 그 체온 떨어지는 게 우리를 좀 처지게 만들고 졸리게 만든다 까지 봤다 자 그 다음 scientist 요건 누구죠 과학자들이지 자 과학자들은 테스트를 했어요 sleep habits 뭐를 수면 습관을 테스트를 해봤대 in situations situation은 상황이야 어떤 상황들에서 수면 습관을 테스트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상황인지 뒤에 설명을 해주고 있네 이 where 하는 게 바로 이 상황에서 를 말하는 거야 there was no night or day 어떤 상황이냐 there was는 뭐가 있다 뭐가 있었다 이 말인데 no가 붙었으니까 없었다 이 말이지 뭐가 없어 night or day 밤 또는 낮이 없었다는 거야 day는 날도 되지만 낮이라는 뜻도 있죠 밤낮이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뭐 암막커튼 같은 거 쳐놓고 전혀 창도 없거나 아니면 그런 시계도 없고 차단된 상황 뭐 이런 거겠지 자 그런 상황에서 밤과 나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수면 습관을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almost all the people in these situations 자 almost는 거의 all the people 이면 모든 사람들이네 거의 모든 사람들 그랬는데 in these situations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주어져요 이 사람들은 followed 얘가 동사네 항상 주어랑 동사 찾자 그랬잖아 그치 자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followed 따라 씁니다 follow는 따르다죠 뭘 따라요 similar sleeping pattern similar 하는 거는 비슷한 sleeping pattern 이면 수면 패턴이네 거의 비슷한 수면 패턴을 따르더라 they slept for one long period 자 그 거의 비슷한 수면 패턴 그게 이제 여기에 설명이 되겠죠 자 그들은 잤습니다 sleep 과거 slept 그리고 뒤에 four 나왔는데 four 여러가지 뜻이 있지만 동안 얼마 얼마 동안 이란 뜻이 있지 얼마 동안 잤대 one long period 동안 하나의 긴 기간 동안 period 기간이죠 자 그렇게 잠을 잤고요 and then 그리고 나서는 또 for 역시 또 동안이잖아 이번에는 for one short period 하나의 짧은 기간 동안 잠을 잤다는 거네 about eight hours later 언제요 8시간 이후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낮인지 밤인지도 모를 이제 그런 상황을 주고 실험을 해봤더니 사람은 원래 신체 리듬이 그런가 봐 일단 깨고 한 8시간 그러니까 길게 자고 나서 깨 그리고 깬지 8시간 후쯤 되니까 짧은 잠을 또 자더라 이게 이제 기본적인 사람의 생체 리듬인가 보지 자 그러면 이 글에서 밑줄 친 a similar sleeping pattern 아 여기 밑줄이 쳐져 있었구나 요 부분이네 그치 a similar sleeping pattern 자 요 비슷한 수면 패턴 이라는 게 뭔가요 아까 얘기했잖아 바로 그 다음 문장에서 바로 설명을 해주네 그치 자 그래서 보기 1, 2, 3, 4, 5번 쭉 읽어보고 정답 찾아 봅시다 정답은 어떤 수면 패턴 5번이겠다 그치 기상 후에 기상 후 8시간 뒤에 짧게 잠을 자는 것 자 3번은 이 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때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본문에서 찾아 쓰시오 한번 볼까요 자 people feel sleepy 사람들은 어 졸린 감정을 느껴요 이러는데 in the early afternoon 언제 이른 오후에 졸립니다 그리고 뒤에 because of 이거 뭐 뭐 때문에 이 말이잖아 뭐 때문에 그들의 낮은 땡땡 때문에 이러는데 뭐였더라 뭐 때문에 사람들이 졸린 감정 아까 우리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됐었잖아 body temperature goes down 내려갑니다 아까 얘기했었지 그리고 이것이 사람을 어 졸리게 만듭니다 얘기를 했었네 그러니까 체온이 떨어지는 거 즉 낮은 체온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body temperature 체온 요거를 적으면 되겠죠 빈칸에 낮은 체온 때문에 body temperature 자 4번은 소방차가 불이 난 빌딩으로 서둘러 갔다 이러는데 a fire truck 소방차가 how we to hit a building 서둘러서 빌딩으로 갔다 인데 그러면 우리는 그 빌딩을 꾸며주는 관계사 저를 뒤에 적어줘야 돼 불이 난 이라는 말 그러니까 which라는 관계 대명사를 적을까 아니면 where 이라는 관계 부사를 적을까 이거였는데 아까 우리 situation을 꾸몄던 요 where 관계 부사 where 썼어 그 이유는요 이 상황이라는 요 명사가 요 뒤에 관계사 절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봐 그 상황들은 이라고 이렇게 주어로 쓰이거나 그 상황들을 이라고 them 이렇게 명사로 목적으로 쓰이거나 이랬을 것 같으면 우리는 관계 대명사 which 라고 썼을 거야 근데 그 상황에서 거기에서 라고 부사로 쓰였기 때문에 지금 where 쓴 거거든 이렇게 안 쓰이고 그 상황은 아니고 그 상황을 아니고 그 상황에서 라고 어디 어디에서 라고 쓰일 때 그럴 때는 관계 부사 where 이라고 써줘요 자 그러면 4번도 봐 건물이라는 the building 꾸며야 되는데 뒷문장 볶아 a fire took place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 건물은 그 건물을 아니고 그 건물에서 잖아 써볼까 a fire 화재가 took place 발생했습니다 in the building 해야 말 되잖아 그 건물 에서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in the building 그 건물에서 하는 요거는 장소를 나타내니까 부사니까 장소 나타내는 부사라서 얘는 관계 부사 where 돼서 where a fire took place 요렇게 쭉 앞으로 빠져나간 거야 in the building 하는 부분이 where 돼서 앞으로 빠져나갔고요 그래서 요거는 샥 사라지고 그래서 where a fire took place 라는 요 부분이 요렇게 관로 쳐서 앞에 있는 뭘 꾸미면 돼 앞에 있는 그 빌딩을 꾸미면 돼 그러니까 건물은 건물인데 어떤 건물 화재가 발생한 해서 요렇게 건물 꾸미는 거죠 자 이번 문제 풀었고요 이번에는 넘어가서 3번 가봅시다 자 3번도 일단 오른쪽에 문제 봤더니 빈칸에 그러니까 빈칸이 지금 몇 개가 뚫어져 있어 그래서 그 빈칸 세 군데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일단 보기에서 골라야 되고요 그 다음 2번은 이 글의 목적 요런 것도 파악해야 되고 보자 자 그리고 또 3번 문제는 a b 밑줄 친 it it이 가리키는 게 뭔지 요런 거는 사실 늘 해석할 때 it 나오고 they 나오고 them 나오고 이러면 그것이 뭐지 그것들이 뭐지 이 문장에서 어떤 명사를 가리키는 거지 하는 거를 계속 찾아가면서 해석해야 돼 자 3번 볼게 today 오늘날 동영상 공유를 위한 share 하는 게 공유하는 거잖아 그치 동영상 공유를 위한 그저 그냥 재밌는 사이트 이거에 불과한 게 아니라는 거지 이것이 아닙니다 some people use it 어떤 사람들은 우리 some 나오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고요 다른 어떤 사람들은 저렇고요 이럴 때 우리가 some과 others 한다 그랬어 자 어떤 사람들은 use 합니다 use가 뭐더라 사용하다잖아 어떤 사람들은 사용합니다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뭔지 우리 찾아야 돼 얘들아 일단 여기서 어 그것이라고 표현한 거 윗문장에서 찾아야지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사용합니다 as a way to make a living make a living을 하는 방법으로써 그걸 사용합니다 일단 make a living이라는 표현은 생계를 꾸리다 즉 돈 벌어 먹고 사는 거야 그걸 make a living이라고 그러고 생계를 꾸미는 그런 방법으로써 way는 방법이라고 아까도 얘기했었죠 as는 전치사로 쓰일 때는 뭐뭐로서 이런 뜻이야 생계를 꾸리는 방법으로써 그걸 사용합니다 그게 뭔데 당연히 유튜브 얘기하는 거겠지 지금 그거 말고는 다르게 뭐 언급된 명사가 없었잖아 그치 그래서 단지 그냥 재미난 비디오 공유하는 재미난 사이트 이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 유튜브를 아예 생계 수단으로 사용한다 이런 이야기네 they create content for 유튜브 자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겠나 바로 이 사람들 있겠지 유튜브를 생계로 생계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바로 그 사람들 자 그 사람들은 create 합니다 동사 create는 만들어 내다 창조하다 이거잖아 어 만들어요 뭘 컨텐츠를 만들어 내용물이잖아 우리도 컨텐츠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럼 컨텐츠를 만들어 for youtube 어 유튜브를 위한 컨텐츠를 만들어 그것도 as a full time job 아까 as는 전취사일 때는 뭐뭐로서 라고 얘기를 했었죠 full time job으로써 full time job은 전업이야 그러니까 알바나 part time job이 아니라 내가 진짜 직업으로써 이 말인거지 전업으로 자 these people 이러한 사람들은 아까 위에 언급됐던 저 노란 사람들이다 그쵸 자 이러한 사람들은 그냥 call 하면 부르다 그런데 여기 앞에 b 동사인 r 쓰고 call pp 꼴인 called라고 썼어 우리는 요런 b pp를 수동태라 그러죠 그러면 수동태는 이런 사람들이 콜을 하는게 아니라 콜 당한다 콜 된다 이게 수동태야 즉 이 사람들은 불린다야 뭐라고 불린다 youtubers라고 불린다 어 유튜버라고 불린다 됐죠 be called는 그래서 뭐뭐라고 불리다 요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if your dream is to become a youtuber 어 if 저리 나왔네 자 if는 만약에 뭐뭐라면 또는 뭐뭐란다면 이건데 자 만약에 너의 꿈이 is 뭐뭐라면이네 is는 이다인데 어 무엇이라면 to become 이게 너의 꿈이라면 become은 되다인데 앞에 to를 달았으니까 되는 것 요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만약에 너의 꿈이 되는 것 이라면 그랬는데 뭐가 되는 거 어 유튜버가 되는 것이라면 즉 니가 유튜버 되기를 꿈꾼다면 here are some tips 자 here is not here are 이렇게 시작하면 여기에 뭐뭐라 있습니다 자 여기에 뭐가 있다 some tips 몇 가지 조언들이 여기에 좀 있대 자 그러니까 이 글은 이제 어떤 거냐 유튜브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유튜버가 되기 위한 조언 그러니까 만약에 이 글의 주제문을 찾으라 그러면 너희는 여기서 적어도 어 이거 to become a YouTuber here are some tips 뭐 요런 부분에 줄칠 수 있어야 되겠지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 어 투브 정산을 하기 위해 이런 뜻도 되니까 자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 어 여기에 조언이 좀 있어요 필요한 조언 이게 이제 이 글의 주제겠지 자 그러면 그 조언 첫 번째 조언이 바로 a인데 여기는 비워져 있어 우리가 찾아야 돼 어 그럼 밑에 있는 내용 요거를 먼저 읽어봐야 되겠지 it could be anything 어 그것은 anything 어떤 것이든 이 말이죠 anything은 어떤 것이든 다 될 수가 있대 부연 설명 해놨네 예를 들어 pets 애완동물 아니면 cooking 요리 또는 music or makeup 음악이나 뭐 화장 등등등 그 어떤 것이든 다 될 수 있어요 if you love your topic 어 만약에 너의 topic이 마음에 든다면 topic은 주제죠 너의 주제가 마음에 든다면 you won't get tired of 너는 want는 will not이잖아 안 할 거야 이 말인데 get tired of be tired of 또는 get tired of 여기서는 피곤한 게 아니고요 원래 tired 피곤한이지만 뭐뭐를 실증내다 지겨워하다 요런 뜻이야 be tired of 또는 get tired of 만약에 네가 너의 주제 좋아한다면 그거 마음에 들어한다면 정말 좋아한다면 너는 그것에 실증나지 않을 거야 어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뭐지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멀리서 찾지 않아요 항상 요런 it 같은 거는 앞에서 언급됐던 어떤 명사 단수 명사 한 개 여러 개면 우리가 dm 이랬을 거고 한 개 뭘까요 너는 그거 실증나지 않을 거야 그거 뭐 뭐 바로 주제 그래 너의 주제 말이지 너의 주제가 네가 되게 좋아하는 거 네 마음에 드는 것이라면 너는 그거 지겹지 않을 걸 even after oh 심지어 뭐 한 후에도 spending a lot of energy on it spending은 쓰다 소비하다잖아 심지어 이걸 쓴 이후에 그랬는데 뭘 써 a lot of는 많은이죠 심지어 많은 에너지를 on it 그것에 네가 쓴 이후에도 여전히 너는 그거 어 실증 안 날 걸 여기서 말하는 그것도 그럼 바로 그 주제 너의 주제겠지 자 그럼 우리 여기 a번에 들어갈 요 조언을 1번 문제 보기 1, 2, 3 중에 한번 골라볼까 자 보기 1번은 catch your viewer's attention 어떤 조언이냐 catch 하세요 잡으세요 이러는데 뭘 너의 뷰어들의 뷰어는 시청자들이잖아 보는 사람 너의 시청자들의 attention은 주의 집중 너의 시청자들의 주의를 끄세요 요게 지금 a번에 해당하는 조언일까 전혀 아니죠 2번은 communicate with your audience communicate를 하세요 의사소통 서로 대화 나누고 왔다 갔다 의견 교환 이런 걸 하라는 거야 누구랑 with your audience 당신의 그런 청중과 즉 너의 유튜브를 구독하는 구독자가 있다면 구독자랑 커뮤니케이트도 좀 해라 좋은 조언이긴 하지만 지금 a번에 들어갈 조언은 아니죠 3번 choose a topic you love 요게 정답이겠지 골라라 선택을 해라 뭘 골라라 a topic 주제를 고르시오 인데 어떤 주제 you love 네가 좋아하는 그런 주제를 골라라 그래 a번에 조언은 그런 내용이었겠네 자 그리고 이제 b에서 또 다른 조언 두 번째 조언 나옵니다 뒤에 내용 보자 viewers usually decide viewers 즉 구독자들은 시청자들은 보통 decide 합니다 decide 결정하다 조 자 보통 결정을 하는데 요 뒤에 나오는 if는 만약에 뭐 한다면 이 아니라 if가 뜻이 하나 더 있지 뭐뭐 인지 아닌지 요런 뜻이래 뭐 할지 안 할지 이런 걸 결정을 한다는 건데 they like videos 오 그들이 어 비디오가 마음에 들지 즉 좋아할지 어떨지 근데 in less than one minute 불과 이거를 결정을 언제 한다고 one minute 이면 1분인데 less는 그보다 더 적은 거니까 1분도 안 돼서 그 영상이 마음에 드는지 아닌지 좋은지 아닌지 그거 결정해버린대 그렇지 않아 유튜브 볼 때 뭐 앞에 몇 초만 조금 몇십초 정도 보다가 내 스타일 아니야 재미없겠어 싶으면 넘겨버리잖아 so 그러니 use interesting 명령문이다 그치 사용해라 뭘 뭘 사용해라 흥미로운 이미지를 재밌는 그런 이미지 그리고 섭타이틀 자막이죠 흥미로운 이미지와 자막을 사용하시오 뒤에 나오는 이런 2D의 동사원형 쓰는 거 2부정사 뜻이 되게 많은데 그중에 이런 뜻 엄청 많이 있대 뭐뭐 하기 위해 이런 뜻 draw 하기 위해 draw 그리다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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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다 라는 뜻도 있대 그럼 해석할 때 끌기 위해 이러면 될텐데 뭘 끌기 위해 그들의 interest interest 관심 또는 흥미 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그것도 all at once at once 즉시 바로 이 말이야 단번에 즉시 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재미난 이미지와 자막 이런 것을 사용하시오 자 그러면 이거 어떤 조언 우리 지금 남은 거는 1번과 2번 남아있으니까 1번이겠네 캐치하시오 당신의 시청자들의 attention 주의를 끄세요 주의를 딱 캐치하세요 요 조언이 맞겠다 마지막 c번 얘는 그럼 자연스럽게 2번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커뮤니케이터 하세요 의사소통을 좀 해라 이랬는데 누구랑 with your audience 당신의 시청자들과 당신의 audience가 청중 관객 시청자 이러면 돼 자 보자 your videos should be easy 당신의 영상물은 쉬워야 합니다 should는 뭐 해야 한다 이런 뜻이다 그지 자 그럼 easy 해야 돼 즉 쉬워야 되는데 to understand understand 이해하던데 이해하기에 어 to 부정사 뜻 되게 많다 그랬어 그중에 요런 뜻도 있다 뭐뭐 하기에 이해하기에 쉬워야 합니다 and 그리고 pay attention 또 명령문이야 pay attention to는 어디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다 집중하다 요런 뜻이죠 어디에 주의를 기울여라 your viewers comments 당신의 시청자들의 comment에 글 달고 하잖아 comment는 어려운 말로는 논평 이런 뜻인데 쉽게 말해서 의견 같은 거 단 거 우리 댓글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지 당신의 비워들의 그런 comments에 관심을 좀 기울여라 주의를 기울여라 then 그러면 you can know then은 뭐 그때 그러면 그리고 나서 라는 세 가지 뜻이 있죠 자 그러면 you can know 너는 알 수 있어 뭘 what they like 를 what은 무엇이고 they like 그는 그들이 좋아 그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이라고 해도 되고요 what은 관계대명사 뭐뭐 하는 것 해서 그들이 좋아하는 것 이라고 해석해도 돼 뜻은 똑같잖아 어차피 이제 자 그러면 너는 알 수 있어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혹은 그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 and 그리고 하더니 뒤에 동사원형 make가 나왔다는 거는 앞에도 역시 동사원형 no 하고 연결 그러니까 요 end 세모친 end가 연결하는 건 no and make 라고 요 동사원형 두 개 연결했네 앞에 can 있었기 때문에 둘 다 원형으로 이렇게 썼겠지 동사 1번 얘는 동사 2번 그치 자 그러면 너는 알 수 있고 아 그리고 make도 할 수 있대 만들 수 있다 너의 비디오를 better 더 잘 이 말이죠 better 은 더 좋은 내지는 더 잘 요런 뜻이 있죠 자 you might not have success over night 너는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어 over night 뭐 하룻밤 사이에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유튜버 스타 뭐 이렇게 되지는 않을 수도 있지 but 하지만 if you follow these tips 여기서 if는 또 만약에 뭐 한다면 하는 고 if 잖아요 자 만약에 네가 따른다면 뭘 these tips 이러한 조언들을 당신이 따른다면 위에서 우리 이 조언 지금 세 가지 나왔었지요 그래서 이 글의 주제도 아 유튜버가 되기 위한 조언들 요거 세 가지 요 세 가지 조언이 이 글의 핵심이네 자 그래서 만약에 네가 이러한 조언들을 따른다면 you could become 너는 될 것이다 뭐가 the next big 유튜브 star 이 다음 이 다음 빅 유튜브 스타가 아마 될 것이다 요렇게 마무리 했네요 됐지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1번 2번 3번은 문제를 다 풀었고 마지막 4번 한번 볼까 자 4번에 봤더니 1,2번에 둘 다 if가 들어가 있어 자 그런데 우리 본문에서도 if가 사실은 어 그 두 가지로 다 나온 적이 있어 한번 볼까 요기 요 부분에 요 if는 아까 뜻이 뭐라 그랬냐 뭐뭐인지 아닌지 하는 그런 if였고 그리고 그 외에 또 if들은 어 만약에 뭐 한다면 하는 그런 if였어 그러니까 그렇게 두 가지 뜻이 있으니까 음 4번에 1번 I wonder 나는 궁금합니다 wonder 같은 어 궁금해하다 아니면 물어보다 아니면 I don't know 난 잘 모르겠어요 라든지 아니면 tell me 나에게 좀 말해줘 라든지 이런 말들 뒤에 나오는 if는 무조건 땡땡인지 아닌지 하는 그 if다 라고 알면 돼 왜냐하면 땡땡인지 아닌지 궁금하다 또는 물어보다 잘 모르겠다 나에게 말해줘 다 말이 되잖아 그치 자 그래서 그런데 뒤에 나오는 if는 뭐뭐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4번에 1번은 나는 궁금합니다 if she is a true friend 그녀가 진정한 친구 인지 아닌지 요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자 2번 if가 지금처럼 2번처럼 문장 맨 앞에 있으면 뭐뭐인지 아닌지 하는 요 if일 수가 없어 이런 if들은 적어도 wonder 무슨 ask don't know 같은 이런 동사보다 뒤에 와야지 이런 동사의 목적으로 뭐뭐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어요 뭐뭐인지 아닌지를 어 나는 궁금해합니다 요렇게 쓸 수 있어 그러니까 4번에 2번처럼 맨 앞에 나온 if라면 만약에 뭐 한다면 하는 바로 그 뜻인 거지 만약 뭐뭐 한다면 하는 바로 그 if입니다 자 그래서 if you do your best 만약 네가 최선을 다 한다면 요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do your best 는 최선을 다 하다야 만약에 네가 최선을 다 한다면 the results aren't important 자 result는 결과 자 그러면 그 결과는 aren't important니까 중요하지 않다 요렇게 되겠네 됐죠 2번 3번 여기까지